우리가 지금 레이기를 통해서 5개 제사법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 소권제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서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들 그걸 이제 보게 될 텐데요. 5가지의 제사법 우리가 계속 묵상했죠. 첫 번째 번제, 소제. 번제, 소제는 완전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필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택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속제제입니다. 이 속제제는 이건 필수 상황이에요. 그래서 속제제는 속지 않은 방법이 성경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져을 때 속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속하는 방법들, 족장이 죄를 져을 때 속하는 방법, 평민이 죄를 져을 때 속하는 방법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속권제입니다. 속권제. 이 속권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제사함과 아울러 배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배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범죄라는 건 뭐냐면 성물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 있지 않습니까? 11조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속권제를 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의 재산을 침했을 때 속권제를 드렸어요. 다른 제사법에 비해서 이 속권제는 배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물과 이웃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속권제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경우의 관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권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거룩한 예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 모든 게 성물이에요. 성이라는 건 거룩할 성을 쓰거든요. 하나 앞에 거룩한 성물들 다른 말로 하면 예물들 재물들 천녈매 11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대로 주었습니다. 이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출애고반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이요 어떤 면에서는 천막이에요 천막. 신이 임하는 천막이에요. 이 천막이 어떻게 성막이 됐습니까? BC 1445년 1월 1일 다른 말 하면 출애고반지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인간을 볼 때 천막이 불가해요. 이 천막이 어떻게 성막이 됐는가 그 절차가 뭐냐면 민숙이 출장이 보면 이날 기름을 발랐다고 말합니다. 기름. 기름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감남류가 있고 관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관유는요. 네 가지의 향품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이 관유는 특징이 뭐냐면 구별됐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것에만 관유를 부었다고. 다른 말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임명할 때 이 관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은 구별됐다. 거룩하다. 그래서 관유를 부은 거예요. 즉 관유를 부었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 민숙이 7장에 보면 기름을 바른 거예요. 관유를 바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성막은 거룩한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받쳐진 모든 예보는 하나에 볼 때 성물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은 성물입니다. 이런 관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보는 여러 마이크 보면 돼.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거예요. 이걸 성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물은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나올 때 빈손오지 않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물 드립니다. 11절을 드려요. 이건 다 거룩한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이 성물을 드릴 때 무지하거나 실수를 범하거나 경솔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성물에 누를 끼쳤을 때 속건죄를 드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에 맞게 암염소를 갖고 오든지 어린 양을 갖고 와야 됩니다. 흠 없는 걸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무지함으로 말리미암아 예물을 갖고 왔는데 흠이 있는 거야. 다리가 절뚝거려. 기가 한쪽 없어. 그걸 죄예요. 죄. 이때는 어때요? 속건죄를 드려야 돼요. 이때는요. 속건죄의 특징은 뭐냐면 배상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내가 성물을 드릴 때 무지했구나 실수했구나 경솔함으로 드렸구나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야. 그래서 순량을 드리면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 20%를 추가해서 드린다. 우리가 요즘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11조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분이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건 성물입니다. 무지해서 경솔해서 잘못 들었을 때는 구약실 때는 속건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수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상의 성격으로 20%를 더 드린 거예요. 20%는 뭡니까? 제사장의 목이라. 20%는 큰 거예요. 흠 없는 수양값에 20%를 덜인 거예요. 만약에 수양값이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이다. 그러면 수양을 드리고 나서 2만 원을 어떻게 해요? 더 드린 거예요. 이게 속건죄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했을 때. 그런데 진짜 속건죄의 의미는 뭐냐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남의 거 훔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빌리거나 이웃의 것을 빌리거나 훔쳤을 때. 우리가 말하면 도둑질을 했을 때. 또 빌렸을 때 갚지 않는 경우들. 이때 어떻게 해요? 속건죄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섯 가지 유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의 물건을 위탁받은 뒤 부인할 경우. 이런 경우들이 그 당시 흔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여행을 하거나 출타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지역과 친족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설명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베들렘. 그리고 누구의 아들? 이세 아들, 다윗. 베들렘. 베들렘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들렘 출신이라는 건 친족이에요. 친족. 가족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냐? 이세 아들. 기부하. 기부하 출신의 기스의 아들 사울. 기부하 출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 다른 말하면 지역과 친족은 어떤 면에 전부예요. 전부. 지금 말하면 보장이에요. 보장. 당신은 전쟁이 많았고 기근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가 죽거나 또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면 이 가족과 친족이 책임졌다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정도냐면 장가를 갔어. 장가를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것까지도 친족이 책임져줘야 돼요. 여러분 웃게 보면 기업무를 자라는 게 있어요. 기업무를 자.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어떻게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해줘야 돼요. 그 난 아이는 뭡니까?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야. 이걸 기업무를 자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의 친족과 기업이, 친족과 지옥이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친족을 떠난다. 지옥을 떠난다. 이걸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유대 공동체, 지역에서, 친족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보장된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아프다. 친족은 무관심을 버립니다.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왜?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제지관이고 친족이기 때문에 자주 어떻게 해요? 물건을 맡겼단 말이에요. 소를 맡기고, 염소를 맡기고, 양을 맡기는 게 너무 흐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인한 경우, 남의 물건을 횡령한 경우, 남의 물건을 강도진한 경우, 이웃을 협박하여 물건을 탈취하는 경우, 잃어버린 이웃의 물건을 죽고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친하다는 면목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 안 갚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 죄입니다, 죄. 이것이 왜 그러냐면, 죄는 반드시 남아있거든요. 죄라는 게 왜 무섭냐면, 죄는 쌓여요. 하나님이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가 쌓인다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즉시로 받지만, 축복은 뭐예요? 하늘 보호자의 그릇이 쌓여야 돼.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죄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곰모라의 죄가 하늘에 어떻게 해요? 상자를 냈다. 그 울부지짐이 하늘 보호자까지 들린 거예요. 이 말은 죄가 쌓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쉽게 쉽게 돈을 빌리거나, 쉽게 쉽게 어떻게 해요? 꾸거나, 그걸 갚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가정의 심판하든지, 개인의 심판하든지, 자녀에게 심판해요. 이게 구약시대에 보면 죄입니다, 죄. 죄는 사안받는 게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이 죄를 정지하거든요. 죄 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깨닫는 순간,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하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을 갖고 오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속권제를 드리기 전에,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빌린 걸 갚아버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생각나거든. 율법을 통해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반납하거나 갚아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해요? 플러스 5분의 1을 배상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교회 안에서 물질을 빌렸다 안 갚았을 때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갚아야 돼. 하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갚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20%, 5분의 1을 보상해서 더 갚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갚았는데 안 갚았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으면 1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갚고 나서 20만 원을 추가, 성경을 20만 원을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자지 이자. 20만 원을 추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이 저를 깨닫게 합니다. 발견하게 했습니다. 기억나게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죄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 화목한 후에 와서 하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속권제예요. 속권제. 속권제에 어떻게 드리냐면 율법을 통해 죄였구나 그러면 바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고 나서 플러스 5분의 1 20%를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짐승이 갖고 와서 재생 앞에서 뇌죄를 고백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가 짐승에 전가돼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번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짐승의 내장과 간과 콩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남은 고기는 이제 손을 나눠먹는 거예요. 이 속권제는요. 배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속권제입니다. 속권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왜 안디옥에 사는 사람이 안디옥 교인을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였습니까? 칭호가 아니라 별명이에요. 조롱하는 별명이에요. 안디옥에 사는 교인들을 조롱하는 말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였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런 뜻이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안디옥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3대 도시였어요. 안디옥이. 지금의 여러분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 있거든. 굉장한 인구가 70만이 넘는 굉장한 도시였다고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볼 때 좀 달라 말하는 게 달라 행동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조롱하는 말투로 저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근본 속에는 뭐냐면 다르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 자체가 성경은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신의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신과 구별된 참 신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 그래야 존경받거든요.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말이 다르구나 행동이 다르구나 가치관이 다르구나 우리가 삶이 다르구나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그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모독되지 않게 해야 돼. 책임져야 돼. 예원교회 교육자다 예원교회 중직자다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한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그때 재물의 머리에 누가 안수하느냐 온 백성의 죄라 일일이 다 백성들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잖아. 이스라엘이 200만이면 200만의 사람이 그 머리에 다 안수해야 되거든 짐승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대표자가 해라. 누구예요? 장로들이. 장로 대표가 나와서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의 죄가 짐승에 정가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의 대표가 누굽니까? 장로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책 권사라는 직책 안수집사라는 직책이 임하는 순간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대표성입니다. 현장에서 예원교의 대표성으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책임이 있어야 돼. 말의 책임 행동의 책임 예원교를 대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표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이라는 대표자로 말리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리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로마스 5장 12절에 두 번째 대표자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리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생명이 온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왜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정가됐습니까? 아담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첫 언약을 이걸 파기했다는 것은 첫 사람 아담이 파기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우선들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표자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삶 대표자란 말 나는 예원교회 대표자다. 그래서 예원교회 금이 가지 않도록 예원교회 누가 되지 않도록 예원교라는 교회 내가 어떻게 해요? 욕을 먹기 안 끄서 현장의 대표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5가지 제사법이 끝났습니다.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제제 5장의 속권제가 5가지 제사법이 끝났어요. 6장부터 6장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은 어떻게 번제를 집행할 것인가 제사장은 어떻게 소제라는 제사법을 집행할 것인가 속제제 화목제 속권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언급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 성경 성경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현대인이 쓰는 이 성경이 있고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성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쓰는 이 성경은 지금 나온 것처럼 이 4분법을 통해서 나누거든요. 구약을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4구분법을 쓰지만 히브리인들은 안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쓰냐면 타나크 형식으로 돼요. 타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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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으로 부르거든요. 세 가지로 구분법 하나는 토라 창세의 출입기 레귀민수기 심의 토라 르빔 그 다음에 케투빔 토라 르빔 케투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합친 것을 타나크 형식으로 지금도 쓰거든요. 이 타나크 형식으로 봤을 때는 6장 8절이 우리가 바로 지금 쓰는 6장 8절이 6장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나크 방식 히브리 정통의 성경법은 뭐 알아야 되느냐 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7년 동안 창세에서부터 많은 성경을 했지만 정말로 성경 내용이 깊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깊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공부도 하고 다시 듣지만 정말로 내용이 깊은 거예요. 내용이. 왜냐하면 우리는 구속사 중심으로 하잖아요. 구속사 중심으로 창세의 3장 15절 중심으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는요. 인간의 죄가 없었으면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이 해결할 것이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기를 구속사 속자는 갚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셔서 갚아 것이다. 어디서 십자가에 갚아서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다. 이것이 구속사 즉 구속사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이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 설명했고 이제는 제사장이 어떻게 번제를 드릴 것인가 소제를 드릴 것인가 화목제를 드릴 것인가 속제제를 드릴 것인가 속제제를 드릴 것인가 언급하는 제가 여러분들 신학대학 4년 3년 나왔지만 전혀 성경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특히 레이기는 전혀 몰라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읽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몰라요.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신학교 가보십시오.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갑니까? 가면 성경은 거의 읽지를 못해요. 읽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안 가르쳐요. 그러면 일반 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온 사람 3년 3년 몰라. 3년 안에 어떻게 성경을 압니까? 66권을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구속자 중심으로 가르쳐 알려준 데도 없고 또 성경을 읽은 데를 잘 몰라요. 구속자 중심으로 성경을 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성경을 통해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이 속에 숨겨진 구속사의 영적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걸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지의 규례는 이로 아니라 1장의 번지에 관한 규례는 절차가 나온 거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 너는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그런데 번제라는 것이 절길 때 드리는 개인이 나는 하나 옆에 이렇게 헌신하게 있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 일련의 중요한 절길 때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특별 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상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상번제를 드려라. 상번제는 뭐냐면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아침에 드리는 거예요. 또 아침에 번제를 드리면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자.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 이 번제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해라. 그리고 아침에 번제를 드리냐? 저녁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 짐승을 올려놓고 태운단 말이에요. 태울 때 그 장작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태우라는 거예요. 태울 때 어떻게 합니까? 향이 올라오잖아요. 상번제를 드릴 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드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태워지는 것 뭘 상징합니까? 장사오실 그리토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너가 예수 믿기 전 어떻게 믿었느냐? 실적 공로 전함 아니다 말이야. 그리토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칠머쥐고 붉은 피를 흘리셨다. 붉은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해라.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살로의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상번제를 제상이 드리라고 하냐? 왜 번제를 보통 번제를 짐승 태우는데 두세 시간 되는데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 두세 시간 이면 끝날 거 왜 아침까지 계속 태워야 되느냐? 아침에 드리는 번제가 두세 시간 이면 끝날 거 왜 저녁까지 계속 태워야 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던지 자든지 깨어있던지 자든지 24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동안 너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번제 의미예요. 제사장은 그래야 돼. 제사장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24시란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1장의 번제는요. 평신도 입장에서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설명하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 입장에서 번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 번제가 있고 상번제를 드릴 때는 꺼지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입니다. 단에 나갈 때는 반대 세마포 긴 옷으로 하체를 가려야 해. 단이라는 건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들어갈 때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레이웬이 있고 죄를 속하기 위해 온 일반 평민들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단에 나갈 때 이 번제단이 있죠. 여기에 토단이 있어요. 토단 위에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이고 여기에 진흙으로 만긴 토단이 있어요. 이 토단 위에 올라갈 때는 세마포 긴 옷으로 하체를 가려라. 이 옷은요. 대세상이 입는 옷이고 일반 사람들은 레윈하고 제사장은 흰 옷을 입었는데 이걸 세마포 옷인데 레윈과 제사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사장은 앞치마를 두러워요. 앞치마 이걸 애봇이라고 애봇 애봇이랍니다. 구별됐다고. 그러나 속옷은 다 흰 옷이었다고. 이 번제단 이 토단에 올라갈 때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고 가라 이거예요. 왜? 하체라는 것은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은 하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되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을 얘기해요. 경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칠레 갔을 때 목사님들 50명 정도 모아놓고 7일 동안 팀사학을 했거든요. 팀사학을 했습니다. 전에 오던 목사님들 다락방 목사님들은 보금편지도 하고 새생명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하지만 목회 컨설팅을 했거든. 왜? 제가 본 게 있어요. 7일 동안 하면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거든. 목사님들이에요. 다락방 메시지를 많이 듣던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오냐? 그대로 옷 입은 거 그냥 와더라. 어떤 분은 슬립바 싣고 오고 목사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티 하나 입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이 없어. 자기들이 대통령 장관 만났을 때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헌금을 들을 때 뭘 받냐면 우리나라는 헌금 주무가 있지만 그 나라는 쟁반이에요. 쟁반. 쇠로 만든 쟁반이라 동전이 올라가면 소리가 나요. 다 쟁반으로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헌금을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헌금 드리는데 다 잔돈 드려. 집행된 사람이 없어. 봉투 안에 봉투 안에 헌금을 다 준비해서 이름을 적고 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굉장히 지적했어요. 옷과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 또 설교할 때도 맞아요. 준비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목호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분들은 준비하는 거 그냥 올라가 올라가 그냥 하더라고.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외치다가 10분 만에 그냥 나오더라고. 엄청 제가 뭐라고 했다. 그런데 엄청 훈기했는데 그게 은혜받은 거.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왜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과 다른 신옷을 재상과 레인들이 입었겠어요. 불편한 옷인데 신옷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신옷이란 건 눈에 잘 띄어요. 자주 묻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옷이에요.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왜 레인들과 재상들이 흰 세마포옷을 입었겠어요. 멀리서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띄거든. 아, 레인이구나. 재산장이구나. 구별된 거예요. 옷은 불편합니다. 불편해도 선택받은 사람들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재상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토단이에요. 여기 재상들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짐승을 갖고 오면 여기 밑에 있고 재상을 위에 있습니다. 이게 토단이에요. 단이란 말은 이 번재단의 이 토단 토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번재단의 죄를 처리할 때는 세마포 긴 옷 대신에 다른 옷으로 가입을 하고 하신다. 이것 또한 또 특이한 거예요. 속죄죄를 들을 때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속죄법은 다르다고 있잖아요. 비슷하지만 제사장인 죄를 졌어요. 그럼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도 최고 좋은 수송아지를 갖고 와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가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했죠? 성소와 지성소를 바로 막고 시장이 일곱 번 뿌립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소와 시장의 앞에 있는 분양단 분양단 향단 금단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피를 갖고 와서 번재단에 쏟아 부어요. 그리고 짐승의 내장에 있는 기름을 다 태웁니다.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가죽과 고기와 똥은 성막에 나와서 바깥 재벌인 정결한 곳에서 태운다고요. 그때 성막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런 것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을 때는 흰 세마포 옷을 입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짐승의 고기와 똥과 내장과 이 부속물을 바깥 바깥 정결한 곳에서 태워야 되거든요. 이게 속재소거든요. 이때는 제사장들은 성막에 나올 때는 일반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신옷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을을 상징해요. 성막 안에서 입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성막 바깥에 저주와 재앙이 있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사람이라.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도 구별되게 흰옷을 입고 애벗을 입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누구냐 결론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예원교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여 사역자여 영적 전투 하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책임감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책임감. 구원받은 사람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감. 가정을 보금으로 이끌할 책임감. 이게 영적 제사장이에요.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권제를 통해서 우리 이웃관에 여러가지 안좋은 그런 죄악들이 있다고 하면 이 속권제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속에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갱신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관계에서 회복되는 참 비밀을 아는 기한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중한도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임명해 싸우니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역자로 또 예원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현장사령관으로서 당당히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통해 구별된 인격을 통해 구별된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영적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현장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